제가 그 앞전에 이제 2010년부터 해운대 부위원하고 앞전까지 제가 부산시원하면서 실제로 활동을 쭉 해왔던 게 제가 이제 원자료가 앉은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방사동으로부터 앉은 학교금식조례, 추진위원회, 집결위원장 및 여러가지 탈해계니지나 기초혼문 등 여러가지를 하면서 이쪽 일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균렬 교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주복되는 것은 피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집어야 되는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여러분들 그 해양 방류, 이게 오늘부터 해양 방류하고 해양 투기가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방류냐 투기냐? 투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해양 터널을 1km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만들었느냐? 그 천문학적 비용을 내려가지고 하냐면은 해양 투기가 되면은 국제해양법에 제소될 확률이 있겠죠? 하니까 이제 일본이 꼽술불입니다. 뭐냐면은 해양 터널을 만들면 이거는 방류라는 거죠. 그걸 흘려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방류로 볼 건지 투기로 볼 건지에 대해서는 논쟁 지적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일본은 이렇게 해양 오염수의 해양 방류든 투기든 이걸 왜 바닷물로 바로 보내려고 하느냐 하면은 5가지 방식이 있어요. 실제로 처리 방식이 뭐냐면 지청에 주입하는 게 있고 해양 방출, 수증기 배출, 지하 배출, 수소 배출 5가지가 있는데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핵종 제조설비, 우리 알프스를 통해 가지고 62개 핵종을 처리를 하려는지 거기서는 3중수원 당연히 처리가 안되죠.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하는데 실제로 3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만약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양 방류를 했을 때는 한 40년간 27억 달러 정도 비용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안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될 때는 거의 4,800억 달러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차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하기 때문에 4,800억 달러, 5,00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저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4,000억 우리나라 돈 정도 해가지고 그냥 방류하는 게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미국의 퓨로라이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소위 말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기술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퓨로라이트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도쿄전력은 히타치지하고 일본 기업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퓨로라이트 측에서 일본의 소위 말하는 도쿄보군의 기술 누출, 기술 비밀을 누출했다 해가지고 재소가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구하고 일본의 히타치와 계약을 해가지고 좀 값싸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알프스 기술에 대한 처리 방식을 일본 기업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삼중수소는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알프스로. 그런데 실제로 삼중수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큐리온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 우리 부산에 기장의 해수담소와 그때 관련해서 저지투쟁할 때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큐리온사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면 쭉 그때 서치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큐리온사에서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삼중수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체에 해가 없다 해가지고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큐리온사에서 소위 말하는 수석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삼중수소가 문제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결국은 그 때문이다. 결국은 삼중수소 처리하는데도 납대한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중수소를 가지고 하면은 들어갈 돈이 그냥 뭐 작게는 한 1,200억 달러. 그다음에 산하 그래픔 수소기술 처리 방식에는 500에서 1,80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기술 때문에 결국은 큐리온사가 있는데도 큐리온사를 배제하고 해안 방지를 결정한 것도 결국은 기술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난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도 당시에 원래 설계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해수면에 35m 이상 높이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설계도대로라면 35m도 건설하지 않고 10m 이상의 높이로 건설을 했던 것도 그래가지고 비상 디젤 발전기가 14m 아래에다가 놓이게 된 이유도 결국 뭐 때문이냐면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는 끝까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인류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시간 나기 위해서는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것이 인체에 큰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고요. 대신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암이라든지 백길평 림프종이라든지 이렇게 방사능 비폭은 90% 이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방사능을 맞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왔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90%는 음식물 섭취로 비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간장게장이라든지 이런 거 아이들한테 안 먹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0%가 내부 비폭이 됩니다. 내부 비폭이. 그래서 실제로 이 소위 말하는 삼중수소든지 블루투닉크 스트리트90이라든지 세스슘, 요오드일, 사체 등등등의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어져가지고 비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오인해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이 5월 25일이죠. 5월 29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5월 29일 날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고 김형률 씨 아십니까? 아시죠? 이분은 수정동에 살고 있었어요. 동부 수정동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원폭 한우이세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때 비폭을 당합니다. 비폭을 당해서 할아버지는 사망하지고 어머니는 계속 계세요. 그런데 본인은 비폭을 안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유전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전병 사망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피폭이 된 환자들이 그 당시에 히로시마 원폭에 70만명이 피폭되어 갔는데 10%인 7만명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피폭되었을 때 그때도 몰랐어요. 이게 설마 랍은 아무 단계 없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전병으로 폐병 등 급성폐병 등 여러 가지 병으로 결국 사망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원폭에 대한 피폭이 대한 문제에 대해 마찬가지로 물론 비교하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섭취로 인한 피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문제를 알고 단순하게 소위 말하는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알포스를 통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상성 62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수산물 섭취로 인해서 피폭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제해양법에 대한 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중에 이야기했던 대만이라든지 각 도서국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파피아, 뮤기니 이런 나라들과 함께 태평양 도서국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해양국제해양법 위반으로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 나라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다, 안전하다 등등에 의해서 일본의 입장을 노벌죽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재재기라든지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에 지금 방사능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감마액종 분석기가 상수도 연구소 상수도 사업소 하나하고 그 다음에 보문환경연구원회가 두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수산물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마액종 분석기를 좀 추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뭐 TV 같은 데 보면은 간이의 적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 보죠 한 번씩. 근데 그거 가지고는 방사능 검사 안됩니다. 그냥 쉬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 검사기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감마액종 분석기를 좀 추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시민방사능 검사청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한시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견해와 채택뿐만 아니라 조례재정이라든지 이렇게 방사능으로부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계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